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 파리나 냉병기 통해서 46중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데 뭐야 화를 안 써도 되게 활 써서 쉬운 것 같죠 발전기 하나 더 있고요 이쪽에 또 발전기 하나 있습니다 총 쏘는구나 뭘로 오나? 총 썼는데 그렇게 물로 지났네요 뭘로 오네? 마지막 발전인가요? 됐다 갑시다 왠지 저도 조용하게 됐네요 왠지 1층씩 가는 거야? 가봅시다 왠지 가봅시다 발전기가 너무 있네요 발전기가 너무 있네요 발전기 하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